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3월 학평을 봤어요. 그죠? 3월 학평을 4월 달에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일단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참 다르죠. 집에서 분명히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도 좀 보고 기출문제도 풀고 하면서 나름대로 난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을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본 시험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와 이게 또 내가 약점이 있네 라는 부분이 보였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내가 잘하고 있었네 라고도 이렇게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이에요. 알죠?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시험은 사실 12월에 보게 될 수능시험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연습과정을 거치면서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면 되는지 우리 공부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중간 점검하는 기능 외에는 사실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 못 봤어 하고 해갖고 실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 봤다고 자만하거나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국어 공부 좀 뭐 열심히 계속 잘 해오셨나요?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결과가 더 잘 나오기를 바랬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잘 나왔을 수도 있고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사물학평 문제를 지금 이 시점쯤에는 아마 한 번 쭉 다 벌써 봤고 그리고 이제 해설도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잘 봤을 거예요. 그렇죠?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있던 화법, 장문, 문법, 유형에는 특별하게 다른 게 나와 있는 건 없었고요. 혹시 문법 풀면서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문법 풀면서 어? 이 뭐지? 이렇게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시간을 좀 썼다 그러면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앞에서 정리했던 것도 알겠으니까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꼼꼼하게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뭐 새로 이제 문법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또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에 앞에서 상반기 초반에 우리가 이제 문법 정리를 한 번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시간 더 걸리지 않게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거 없게 버퍼링 걸리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화법하고 장문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약간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자니 뭘 공부를 하라는 건지 안 하자니 자꾸 틀리거나 아니면 아, 아,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사실 화장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분 내에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뒤쪽에 나와 있는 문학이랑 독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문은 보고 바로 풀면서 오답 없이 빠르게 또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문제가 좀 있었다. 내가 버벅거렸다. 안 풀렸다. 그럼 공부해야죠. EBS 사원은 화장문 여러분들 교재 보고서 한 번 쭉 내용 정리해봐도 괜찮고요. 기출문제에서 화법, 장문, 문법 부분을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지 가지고서 한 번 그 부분을 쭉 정리하면서 선택지하고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유형이 있지. 그게 토론이 나오든 발표가 나오든 아니면 화법하고 장문이 융합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뒤쪽에서 장문 문제가 나오면서 그래프랑 그리고 나와 있는 보기 조건이 나왔든 간에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풀고 있지? 어떻게 풀면 되지? 라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개념들을 한 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사용하는 용어들이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을 보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바로 쭉 읽고 내려와서 문제를 풀든 아니면 문제를 보고 먼저 정보를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든 간에 말을 알아 들어야 그래야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건 달라요. 그래서 아는 걸로 확실하게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야 하니까 화법, 장문, 문법 이번 시험 보고 내가 시간이 좀 걸렸다라든가 답을 찾을 때 확실하게 이걸 답이야 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또는 아슬아슬하게 답을 맞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문 부분을 이론 정리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하고 독서를 봤을 때 문학에서 조금 약간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3월 학평 부분에서는 EBS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EBS 반영이 들어갈 텐데요. 6월 모평이 됐든 아니면 9월 모평이 됐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월 수능을 보든 간에 EBS 반영 비율에 관련된 이야기는 평가원 측에서 약속으로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번에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수강생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김현승의 작품이나 아니면 유능길의 작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EBS에서 본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EBS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문학의 기본 유형을 알았고 또 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어떤 표현법들이 나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작품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EBS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직 EBS를 안 했으면 적어도 선생님 생각에는 6월 모평 보기 전까지는 EBS 수능 특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좀 끝내는 게 좋아요. 그게 문학이든 아니면 수특 독서든 아니면 화장문이든 간에 도움받을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6월 모평 보기 전까지 한번 쭉 훑어 갖고 정리를 끝내주시고요. 문학은 특히나 EBS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그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은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요. 산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면 내용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 독해 속도가 느려가지고 작품의 감상 속도가 느려서 아 선생님 저 진짜 고전이랑 현대랑 인물 파악 안 되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뭔 말인지 몰라서 문제 보고 다시 가서 읽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히나 공부를 더 해둬야겠죠. 그러면 등장인물들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독서는 어땠어요? 독서 같은 경우는 경제도 그랬고 과학도 그랬고 그 다음 비트 나왔던 기술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문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그렇게 특별히 막 우와 너무 어려워서 미칠 것 같아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찾으라고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나중에 시간을 제고서 우리가 풀지 않고 그냥 풀어보면 다 풀릴 수 있는 것도 와 이게 이런 내용이었네 라는 게 보이는 것도 시험을 본다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내에서는 안 보이고 안 읽히고 못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의 답을 잘 찾고 지문을 활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문제와 선택지를 통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독서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가 약했어나 와 기술 분야 진짜 안 되는데 와 과학 분야 웬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기출문제집에서 과학 분야, 기술 분야, 경제 분야 여러분들이 약한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입문하고 예술도 나올 거예요. 또 융합 지문도 나올 거고요. 각기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들은 먼저 그 부분 내용들을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용어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특히나 경제가 약한 친구들 있죠. 말을 못 알아 듣는 거야. 지문을 읽는데 차갑게 쭉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계속 무슨 과속방지턱에 걸리는 것처럼 턱, 턱 하고 걸려가지고 독해할 때 속도가 걸려. 속도가 지금 이제 시간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이럴 경우는 독해법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도 단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요.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알죠. 아니면 수특, 독서도 괜찮아요. 총에 보니까 60편 넘는 68편 정도의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 지문들이 수록되어 있더라고. 구조도 이렇게 연습하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읽어 내려가면서 어차피 구조도 그릴 거잖아. 그치? 한 번 그리면서 무슨 내용인지 볼 거잖아요. 그때 영어 공부하듯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에다 간단하게 단어 의미 정리해 보면서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지문을 보다 보면 같은 종류의 지문들에서는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럼 훨씬 더 보기 편해집니다. 아셨죠? 입문하고 예술이 이번 분야에 안 나왔다고 해서 경제하고 과학하고 기술만 하면 안 돼요. 입문하고 예술도 같이 해줘야 되니까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지문 기출 문제를 갖다 놓고 아니면 EBS 소특 갖다 놓고 쭉 한 번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풀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에이, 하고 내벼려 두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냥. 요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그냥 통 같은 거에 막 부어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되게 많이 쌓일 것 같지만 안 쌓이거든. 그냥 문제집만 그냥 쌓이겠다, 야. 그치? 동그라미 X처럼 그 문제집만 쌓이는 거야. 그리고 딱 봤을 때 와, 저렇게 풀었는데 왜 난 점수가 안 나오지? 아, 나 바본가? 그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돼. 기출 분석을 할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복잡한 거 안 시킬게요. 답의 근거가 지문에 반드시 있어요. 특히나 평가원 기출 문제는 100% 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물어보고 찾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어디에 있냐면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특히나 못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찾고 있겠지만 이 문제의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어디에 있지? 그 근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고 난 다음에 해설지를 보면 어느 단락에 어디 있다? 어느 단락에 이 내용이 있다? 어느 단락에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이건 이런 거라서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3번이 맞는 거니까 맞는 거야? 이게 무슨 해설이야? 그치? 어느 단락에 그 내용이 있고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니 봐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라고 해설지에 나와 있다니까 그 해설지를 본인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촘촘하게 독서 포함하여 내용을 분석해 주시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가 확실하게 될 거고요. 아는 건 더 정확하게 될 거고 개념들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시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들겠지만 남아있는 시간은 아직 우리 편입니다. 시간은 아직 우리 편이니까요. 여러분들 계획 잘 세워서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작은 계획 짧게 타타타타 세워서 성취감 느끼면서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선생님이 더 부탁하고 싶은 건 웬만하면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손으로 정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뭐 계속 메가스터디에 들어온 이후로 만두라고 해서 손글씨 복습 노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 앵가랑 국어 선생님들도 또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굳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공부의 트렌드예요. 손으로 정리하면서 필기노트 만들고 필기노트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자습서 만들어서 단권화 만드는 게 거의 공부의 이제 방법입니다. 맞죠? 눈으로 풀어라 이러지 않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맞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손으로 직접 정리하면서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명확히 구분해서 아는 건 더 확실하게 그리고 모르는 건 이제 알게 만들 수 있게 알았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고 또 해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텐데요. 조금만 더 참고요. 시간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 잘 유지해서 6월 달에도 또 그 전에 볼 수 있는 시험에도 그 이후의 우리 시험에도 정말로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힘든 생활 계속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3월 학평 총평 겸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라는 거 말씀을 또 드렸고요. 혹시 공부하다가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싶은 거 있거나 또 공부하면서 나오는 뭐 질문들 같은 것들은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다 선생님이 답글을 달아줘요. 알았죠? 여러분들은 이만큼 써도 나는 말이 많아가지고 이만큼 써준다니까.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질문 게시판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음 3월 학평 다시 한 번 또 분석해 보고요. 앞으로 나올 공부도 꾸준히 매일 국어는 진짜 꾸준히 매일 조금씩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질문 게시판에서 한 번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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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